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폭발 사고로 지연됐던 중국 텐진항의 물류 기능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선사들은 사고 지점에서 7km 떨어진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선은 아무 차질 없이 텐진항을 입출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관 업무와 육상 수송은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중국 세관은 사고 지역에 있던 사무실이 소실되자 인근 사무실을 빌려 통관 업무를 보고 있지만 가동률은 평소 대비 7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운전자와 운송 차량도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화물 반출입도 원할지 못한 상황입니다. 중국 당국은 위험물이 든 컨테이너 화물 반출입은 9월 초까지 전면 중단했습니다. 덴마크 해운 기업 머스크의 경우 텐진항 물류시설이 크게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내 해운업계는 물류 기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점에서 안도하면서도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